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과 김해 사이에 살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어괴담 나는 부산과 김해 사이에 있는 신도시에 살고 있어 신도시의 특성상 아파트도 많고 상가도 많고 하지만 아직 주위가 개발이 덜 되어 있지 우리 집서 부산으로 나가려면 몇 가지 루트가 있지만 나는 차도 얼마 없고 신호도 하나 없는 옛날 길을 주로 이용해 새로 만든 길은 포장도 잘 돼 있고 찾아가기도 편하지만 신호대기하는 것도 싫고 옛날 길보다 돌아서 가야 하거든 근데 이 옛날 길은 신호등이 없고 단속 카메라도 없어서 좋긴 한데 가로등도 없어 한밤중에 달리다 보면 보이는 건 달과 별뿐인 길이야 어느 날 새벽 1시쯤에 급하게 부산에 갈 일이 생겨서 차를 몰고 그 길을 달리고 있었어 노래를 켜두고 따라 부르면서 달리는데 왜 있잖아 누군가 옆이나 뒤에서 바라보면 따끔따끔한 느낌 한참을 그래서 뭐지 기분이 왜 이래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조수석 쪽을 봤는데 어떤 여자가 조수석에 떡하니 앉아서 날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거야 바로 그 브레이크를 끼카고 밟았지 핸들의 머리 박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슬쩍 다시 옆을 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난 분명히 봤단 말이야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다시 슬슬 운전을 했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그 일이 있고 보름쯤 지났을 거야 어쩌다 또 한밤중에 부산에 갈 일이 생겨서 그 길을 지나갔지 그땐 이미 그 일은 내가 몸이 허해서 잠시 헛걸 봤다고 생각해버리고 평소처럼 살 때였어 그날도 노래를 켜두고 따라 부르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 시간엔 그 길에 차가 거의 없어 근데 내 앞에 하얀색 소나타가 한 대 가더라고 참 천천히도 가더라고 평소 같으면 추월해서 가던 길 갔을 건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러기도 싫었고 급한 일도 아니어서 뒤에 설렁설렁 따라갔어 근데 그 길이 가다 보면 끝에 두 갈래로 나뉘어져 한 길은 바로 우회전을 해서 큰 길에 합쳐지는 거고 하나는 그 큰 길 밑으로 뚫려있는 굴따리를 지나서 반대 차선으로 합쳐지는 거였지 난 우회전할 거라서 깜빡이를 켜고 따라가는데 갑자기 소나타 뒷유리에 여자 얼굴 두 개가 나타나더니 나보고 웃는 거야 내가 그 차를 슬슬 따라갔거든 내 차는 코란도야 소나타보다 차가 높아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따라가면 어느 정도 아니 보여 분명 그 차 안에는 운전하는 사람 하나뿐이었거든 근데 어디서 갑자기 여자 둘이 나타나서는 뒷유리에 딱 붙어서 날 보고 막 웃는 거야 더 미치겠던 게 그 차 안에 불을 안 켰었거든 나도 이제 우회전할 거라 소나타 뒤에 차를 바짝 붙인 상태라서 라이트를 끄고 미등만 켰었지 근데 너무 선명하게 그 얼굴들이 보였다는 거야 조명 없이는 그렇게 보일 수가 없는데 말야 더구나 그 웃는 모습이 날 정말 미치게 만들었어 그 차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굴따리로 가버리고 나는 예전처럼 또다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 다음날에 바로 성당에 가서 팔찌로 된 묵주를 사서 오늘까지도 샤워할 때마저 안 빼고 24시간 착용 중이고 성수를 얻어다가 차에 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리고 이 일이 지나고 한 달도 안 돼서 교통사고로 차를 폐차하고 병원 신세를 치게 되었지 그때부터는 뭔가 느낌이 별로다 싶으면 그날은 운전을 안 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어느 새벽 부산으로 가는 길의 조수석에 여자가 앉아있는 환영을 목격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난 뒤 같은 길을 다시 가던 중 앞서 가던 소나타 차량 뒷유리에 갑자기 여자 둘이 나타나 웃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크게 놀랐습니다 그 차량은 불다리로 사라졌고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췄습니다 2일 이후 성당에 가서 묵주를 사고 차에 성수를 뿌리며 불길한 느낌이 들 때는 운전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알 수 없는 책 1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다른 세상 같은 곳을 본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 여중생으로 반가우나 점심시간에는 언제나 학교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을 읽곤 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은 그리 크지 않았기에 1년 정도 다니자 흥미가 있을 만한 책은 대충 다 읽게 되었다 다음에는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고 있던 도중 어느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지지 않는 태양 도서관 가장 안쪽 책장 맨 아랫단에 있던 게 지금도 기억난다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책자라 부르는 게 어울릴지도 모른다 표지는 태양이 달을 녹이고 그 아래 있는 인간계와 인간들도 녹아들고 있는 그림이었다 표지를 본 순간 핵폭탄을 의미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다 내용은 기묘했다 어느 페이지에는 눌러말린 꽃이 끼워져 있고 다른 페이지에는 태양은 지지 않는다 태양이 지지 않으면 숨을 수 없다 라고 써 있었다 어느 페이지에는 이상한 그림이 끝도 없이 그려져 있었다 모든 페이지에는 태양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만 딱 한 페이지만 레몬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을 뿐인 그림이 있었다 테이블에는 어서오세요 라고 써 있었다 문득 나는 깨달았다 그 책은 페이지 수가 완전히 제멋대로였던 것이다 레몬이 그려진 그림은 책 한가운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페이지였다 기분도 나쁘고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책을 내려놓을까 싶기도 했지만 나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책을 읽어 나갔다 그대로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기에 아래 써 있는 페이지를 따라 책을 뒤적이며 읽어 나갔다 레몬 그림은 단순한 표지이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태양이 나와 서서히 모습을 바꾸며 인간을 녹여갔다 마지막에는 태양이 인간의 형태가 되는 이야기가 완성되었다 완성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멀리서 무언가가 소리치는 게 들려오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눈추리는 어째서인지 번쩍거리는 느낌이었다 기분이 나빠져서 나는 도서관에서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어쩐지 공기가 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과민반응일 것이라 스스로를 타이르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평소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진다 무의식 상태에도 계속 걸어갔지만 어째서인지 불안감은 없었던 게 기억난다 한동안 나아가자 본 적 없는 방파제에서 낚시꾼 몇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바다는 먹물처럼 새까맣고 하늘은 빨간색에 가까운 핑크색이었다 이상한 모습의 생선이 낚시꾼의 양동이 안에서 날뛰고 있었다 낚시꾼은 가까이 다가온 나를 보고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시선을 돌려 다시 낚시에 열중했다 내가 멀어지려는 순간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잡아먹힐 거야 그리고 갑자기 나는 까마귀 같은 새에게 손을 쪼였다 그와 동시에 낚시꾼은 양동이 속의 생선을 새들에게 던졌다 새들은 그리로 모였다 낚시꾼은 한 방향을 가리키며 서둘러라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방향을 향해 천력으로 질주했다 중간에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었다 태양이 다가와 있었다 낚시꾼도, 새도, 경치도 모두 태양에 녹아들어 증발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눈을 떴다 병실 침대 위였다 근처에 있던 간호사에게 말을 걸자 곧바로 의사를 불러주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나는 책을 읽다 갑자기 넘어져 한 달 넘게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머리맡에는 같은 반 친구들이 쓴 롤링페이퍼가 있었다 이윽고 부모님이 왔지만 두 분 모두 통곡하는 바람에 달래는 게 큰일이었다 나는 단순히 꿈을 꾼 게 아닐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그게 평범한 꿈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그 세계에서 나를 살려준 낚시꾼은 내가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우리 삼촌이었다 삼촌이라고는 해도 워낙에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서 나는 두세 번 밖에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앨범을 뒤지다 삼촌의 사진을 발견한 내가 깜짝 놀라 아버지에게 물어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 후로 나는 매년 삼촌묘의 성묘를 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그 세계에서 새에게 쪼인 상처는 현실에 온 후에도 내 손에 나 있었다 나는 임사체험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손에 남은 상처만은 미스터리다 만약에 그때 새들에게 온몸을 쪼이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지막으로 뇌과 정신을 잃은 사이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다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자살한 것이었다 K라는 남자아이로 나와는 별 친분이 없는 양아치스러운 아이였다 주변 평판도 그닥 좋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남긴 유서에 지지 않는 태양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라곤 본 적이 없었기에 나는 더욱 놀랐다 후에 읽을 생각은 없었지만 학교 도서관에서 한 번 더 그 책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 책은 없었다 얼마 뒤 나는 K와 친했던 S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K는 내가 기절하기 전 읽고 있던 책을 읽어보려 했었다고 S는 말렸다지만 K는 무시하고 그 책을 찾아내 빌려갔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읽은 직후에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였고 오히려 저주받은 책이라며 그걸 태워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서서히 K는 이상해지더니 결국 목을 매달고 자살했다는 이야기였다 당시에는 너무나도 무서워 정신이 이상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평범하게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다 책은 지금도 무척 좋아한다 다만 그때 이후로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책에는 손을 대지 않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침대 최근 있었던 일이다 우리 가족은 4명으로 언제나 아내랑 첫째가 같이 자고 나는 막내를 데리고 잔다 그런데 막내가 자꾸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나도 나름 조심한다고 꼭 안고 자지만 정말 매일같이 침대에서 떨어졌다 그러던 와중 꿈을 꿨다 자고 있었는지 깨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누워서 옆에서 자는 아이를 보고 있었다 아이는 뒤척임 없이 암전히 자고 있었지만 어쩐지 주변에서 무슨 낌새가 느껴진다 나는 어째서인지 몸이 움직이질 않아 눈동자만 꿈벅꿈벅 아이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가 걸어온다 그건 작은 인간같이 보였다 세어보니 셋이 썼다 머리카락을 위로 질끗 묶고 20cm 정도 되는 창을 든 남자가 아이 주변을 걷고 있었다 그 녀석들은 무언가를 중얼대며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그 놈들은 아이가 구석에 가까워질 때마다 끔찍한 미소를 지으며 기뻐했다 이대로는 또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든 해보려 손을 뻗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아이는 손발을 계속 찔려 점점 구석으로 몰려간다 기분 나쁜 웃음소리만 귀전에 올려 퍼진다 이제 한 번만 더 찔리면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질 듯했다 놈들은 다시금 아이를 찌르려 한다 그만두라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염원하며 손을 뻗었다 몸이 움직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찌르려는 놈에게 주먹을 내리쳤다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쓰러진 놈을 내버려두고 옆에 있는 다른 놈도 후려쳤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와 함께 또 한 놈 사라진다 다음 순간 손에 느껴지는 격통에 나는 소리를 질렀다 주위를 보니 마지막 남은 놈이 엄지손가락 손톱 사이에 창을 찔러넣고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다 순간 이렇게 아픈 걸 내 아이에게 몇 번이고 해댔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놈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잡았다 그 놈은 어디선가 작은 칼을 꺼내 내 손을 마구 찔러댔다 그때마다 고통이 느껴졌지만 분노에 가득 찬 내게는 별것도 아니게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걸레를 짜듯 양손으로 놈의 몸을 힘껏 비틀었다 그 놈 역시 몹시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고 사라졌다 이상한 놈들은 없어졌다 겨우 마음을 놓고 아이를 옆에 끌어온 후 나는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아이는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자고 있었다 문득 손에서 대단한 고통이 느껴졌다 손을 보니 손등 여기저기 상처가 나서 피 때문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순간 꿈이 생각나 등골이 오싹했다 그날 이후 일주일가량 지났다 아이는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다만 이제는 내가 한밤중에 갑자기 쿡 하고 날아오는 아픔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파란 소복 제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전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당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먼저 뉴욕에 가 있던 사촌 누나의 권유가 그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촌 누나들과 함께 두 개의 침실이 있는 아파트에서 뉴욕에서의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막내 누나가 밤마다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위는 아니고 새벽마다 갑자기 저절로 눈을 뜨게 되는데 눈을 뜨면 침대 발밑에 무언가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려고 몸을 일으키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막내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한 편이라 저희들은 기가 허해서 그런 거야 하고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학교를 마치고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누나들이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만 막내 누나의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얗게 변에 덜덜덜며 앉아있었고 큰 누나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 귀신 벗어 궁금해하는 저에게 막내 누나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만 놀랍게도 큰 누나 또한 나도 벗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자세한 내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학교에 갔었습니다만 누나들은 아직 방학 중이라 늦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막내 누나의 발을 누군가 살살 간지럽히고 있었답니다 언니가 장난치는 거야? 라며 옆을 보니 큰 누나는 옆에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무의식적으로 발밑을 보니 거기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파란 한복을 입고 머리엔 비녀를 꽂은 모습으로 공중에 붕 떠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혈색이 좋은 모습으로 아주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다만 눈동자가 위로 치켜 올라있는 모습이 아주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막내 누나는 너무 놀라 비명도 제대로 못 지르고 있었는데 잠기가 밝은 큰 누나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떴더니 역시 그 여자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무려 2분이 넘는 시간 동안 누나들을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누나들은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다가 갑자기 용기가 생긴 큰 누나가 여자 쪽으로 베개를 던졌더니 그 여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한국에 계시는 이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이모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잘하시는 분이신데 이모님이 말씀하시길 그건 떠도는 귀신이야 외국이라 제사밥도 못 얻어먹고 바다를 건너지도 못하니 제사밥 좀 달라고 들러붙은 것 같다 그런데 밥 주면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으니 쫓아내라 그래서 저희는 이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 쫓는 방법을 듣고서 그대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후로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는 일이 없었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의 척 저희 어머니께서 신혼 때 겪은 일입니다 결혼하고 같이 산 지 얼마 안 되었을 즈음 어머니께서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꿈 속에서 어머니는 산길을 걷고 계셨다고 합니다 한참 걷다 보면 늘 큰 나무가 보이는데 나무를 올려다 보면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목을 매달고 죽어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목 매달고 있는 모습이 끔찍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자의 시체를 내려주려고 나무를 향해 다가가는데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서면 마치 나무가 도망치는 것처럼 계속 걸어도 나무에 도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나무의 목을 매단 여자를 바라보다가 꿈에서 깨어나셨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긴장한 바람에 악몽을 꿨나 싶었지만 그 꿈을 며칠마다 계속 꾸게 되어 어머니께서는 제대로 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해하는 것이 이상했고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보셔서 그제야 할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꿈 이야기를 들으신 할머니는 경악하셨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꿈에 나타난 여자의 인상차계를 확인해 보니 그 여자는 큰 할아버지에 돌아가신 첩이었다고 합니다 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동물을 포획하고 여러모로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지 않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큰 할아버지에게 빚을 진 사람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 빚을 갚지 못하자 대신 그 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첩으로 삼은 거죠 하지만 그분은 남편의 나쁜 성격과 시어머니의 닭다를 참아내지 못했고 결국 그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목을 매달아 자살하셨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돌아가신 그분은 저희 가족들의 꿈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어쩌면 돌아가신 그분은 외지인이나 다름없는 저희 어머니라면 억울했던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타나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띵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큰삼촌께서 당시에 위암마일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고려대 병원에 입원하시고 많이 치료도 받아보시고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병원에 계셔도 방법이 없다고 하셔서 퇴원하시고 집에 계셨습니다 삼촌께서는 이혼하신 후 어느 아주머니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참독했습니다 사람이 아픈데 삼촌 돈으로 놀러 다니고 간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친척 언니가 찾아가 보니 죽을 끓여놓은 냄비에는 상한 지 오래되어 벌레들이 드글드글 했다고 합니다 삼촌은 그걸 아시면서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신지 애써 모른 척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시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러시다가 삼촌께서 너무 아프셔서 다시 고려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병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친구가 고려대학교 앞에 있다고 하길래 잠깐 나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잠깐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니 병실이 울음빠 닿았습니다 삼촌께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촌이 돌아가신 그 당시 가족들은 각자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오빠는 담배 사러 저는 친구 만나러 엄마는 통화하시러 할머니는 숙건을 빨러 언니와 이모들은 간호사에게 이야기하러 가셨었죠 삼촌이 돌아가시게 된 그 잠깐 사이에는 병실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삼촌의 임종을 지켜본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3일째 되는 날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 화장터에 가려고 한 날이었습니다 한 명씩 절을 하는데 평소 디스크 때문에 허리를 잘 못 펴시던 막내 이모가 절을 하시다가 갑자기 허리를 바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마치 누가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 당겨서 허리가 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막내 이모의 허리 상태를 알았기에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모께서 코피를 줄줄 흘리시면서 바닥을 정신없이 기어 다니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모께서 할머니께서 기어가 할머니 바지까랑이를 잡고서 울며 외쳤습니다 엄마 나가기 싫어 엄마 나 살고 싶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모의 목소리가 아닌 가래가 끼인 듯한 이상한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깜짝 놀라서 임신 중인 언니를 얼른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을 터뜨리시고 이모도 울며 말했습니다 한참 그러시다가 이모께서는 정신을 잃으셨고 정신을 차리셨을 때는 장례식 때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다들 이모의 몸에 삼촌이 빙이 되셨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삼촌이어서 더 잊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촌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미국에서의 실화 5년 전 나는 미국 어느 대도시에 다운타운에 살고 있었다 나는 올빼미족이었지만 룸메이트는 아침형 인간이었다 내가 일어날 즈음이면 그 녀석은 잠자리에 들었기에 한밤 중에는 언제나 혼자 지루한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때울 겸 기나긴 밤을 밖에 나가 산책하며 보냈다 이런저런 사색을 하며 밤거리를 걷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사냥가량 한밤 중 혼자 걸어다니는 걸 습관으로 삼고 있었다 무섭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어느 밤 단 몇 분 사이에 그런 내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날은 수요일로 시간은 새벽 1시와 2시 사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공원 근처를 걷고 있었다 경찰차의 순찰 경로이기도 해서 걱정도 없었다 그날은 특히나 조용한 밤이었다 차도 별로 없고 주변에 걷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원 안도 밤이라 아무도 없는 듯했다 슬슬 집에 돌아갈까 생각하며 걷고 있던 도중 나는 처음으로 그 남자를 발견했다 내가 걷는 길 저 멀리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 남자는 기묘한 춤을 추며 다가오고 있었다 왈츠를 닮은 느낌이었지만 하나의 움직임을 끝낼 때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기묘한 움직임이었다 춤추며 걷고 있다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술이라도 진탕 마셨나 그렇게 생각한 나는 가능한 한 차도 가까이 붙어서 그 남자가 지나갈 만한 공간을 확보했다 그가 가까워져 올수록 우아한 움직임이 확실히 눈에 들어온다 몹시 키도 크고 팔다리도 쭉쭉 뻗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래된 느낌의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춤추며 점점 가까이 왔다 얼굴이 분명히 보일 정도의 거리까지 그런데 가까이에서 본 그의 눈은 크고 흉포하게 열려 있었고 마치 만화 캐릭터처럼 묻는 채였다 그 눈과 미소를 본 나는 그 녀석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 반대편으로 건너갈 마음을 먹었다 나는 도로를 건너려 순간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뗐다 그리고 열심히 걸어가 반대편에 가까스로 도착한 후 뒤를 돌아보고 멈춰 섰다 그는 반대편 길 한가운데에서 춤을 멈추고 미동도 아는 채 한 발로 서 있었다 그는 나와 평행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얼굴은 나를 향하고 있었지만 눈은 변함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입에는 여전히 기묘한 미소를 띄운 채 나는 완전히 겁에 질려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는 그 녀석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나와 남자 사이의 거리가 반 블록 정도 떨어지자 나는 앞에 장애물 같은 게 없는지 확인하려 잠깐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내 앞에는 차도 장애물도 전혀 없었다 다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주 잠깐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사라졌다 남자는 내 바로 옆에 와 있었으니까 어두운 덕에 확실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남자는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내가 남자에게서 눈을 떼던 건 고작해야 10초 정도였다 그 사이에 그는 엄청난 속도로 소리도 없이 내 옆까지 다가온 것이다 나는 충격을 받아 한동안 가만히 서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발가락을 세운 자세로 걸어왔다 마치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살금살금 걷는 것 같은 모양새였다 다만 만화와 다른 게 있다면 남자가 엄청난 속도로 다가온다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던 주머니 속에 방범 스프레이를 꺼내던 휴대폰으로 신고라도 하던지 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웃는 얼굴에 남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사이 나는 완전히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나와 차 한 대 정도 거리를 두고 멈춰 섰다 그는 아직 웃고 있었다 눈은 변함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나는 어떻게든 소리를 지르려 했다 화를 내며 무슨 짓이야 라고 외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결국 입에서 나온 건 울음소리 같은 것 뿐이었다 내가 낸 소리는 공포라는 감정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걸 스스로 들으면서 나는 더욱 겁에 질리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남자는 내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저 우뚝 서 있었다 웃는 얼굴 그대로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지나고 그는 휘게 하고 몸을 돌렸다 무척 천천히 또 춤추며 걸어간다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이제 두 번 다시 그에게 등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떠나가는 그를 그저 바라봤다 남자의 그림자가 점점 작아져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바라볼 작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눈치챘다 남자의 그림자가 작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춤도 멈췄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나는 남자의 그림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내게 돌아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춤을 추는 것도 발가락을 세워 걷는 것도 아니었다 달려오고 있었다 나도 남자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더 밝고 차도 드문드문 보이는 도로로 나왔다 도망치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없었다 그리고 집까지 이어진 나머지 길을 언제 그 웃는 얼굴이 튀어나올까 벌벌 떨며 걸었다 계속 어깨 넘어 뒤를 바라보며 결국 그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이후로도 6개월 가량 더 그 도시에서 살았지만 밤에 산책을 나가는 짓은 두 번 다시 하지 않았다 그 얼굴에는 무언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다 그는 취한 것도 약을 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완전히 미친 것처럼 보였을 뿐 그리고 그건 참아 볼 수 없는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이후를 한번 보내주고 감사드립니다 Underground